빅사이드는 어떻습니까? 누가 조금... 본인이에요? 세정이가 좀 보여 약간 느낌이 비슷해 좀 우리 스타일이 사실 팬들 사이에서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다 되게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쪽이 아니라 행동이나 말투나 그냥 행동이 좀 달랐어요 저는 영광이죠 그게 칭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어떤 모습을 묶어가는 게 있어요? 상윤 씨 뭐 사실 제가 과자 같은 걸 막 털어먹는 스타일이에요 과자를 크게 먹어야 해요 근데 맛은 남은 가보다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서 찍힌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저번에 연말에 모여서 하는 그런 무대에서 리허설 하려고 왔는데 뼈 쪽에서 걸어오는데 아아! 누우시는 거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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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칩에서 감자칩 근데 이게 털어먹는 건 그냥 받자면 안 돼요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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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정말 진짜 털털이 아니에요 성격들이